경상북도 자매지역인 러시아 이르쿠츠크 세르게이 렙첸코 주지사가 50여 명의 친선 사절단을 이끌고 도청 신청사를 방문했습니다. 김 지사는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은 이르쿠츠크 주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고, 렙첸코 주지사는 잠재된 상호협력 분야는 광범위하다며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높여가자고 화답했습니다. 이에 앞서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는 경제인 교류회가 마련돼 이르쿠츠크 주에서 온 20개 기업체와 도내 40개 기업체의 대표자들이 만나 업종별 상담을 벌였습니다.